고장해? 당신이 나 지금 고생시키나 호강시키나? 응 고장시켜 응? 고장시켜 고생시켜? 응 고생시키는 거 알아? 응 빨리 나아서 나 호강시켜줘 응 당신 일 다 하고 나는 놀러다니고 응 응 언제 그럴게, 언제? 응 흘기라고는 만져본 적도 없던 도시처녀가 농촌총각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고된 농사일과 시집살이에 지친 아내에게 남편은 평생 행복하게 웃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 곁에서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 그리고 새 아이의 아버지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멋진 가장이라는 걸요 어렴풋이 생각나오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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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